8.90 실수를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성력을 갈아야만 합니다. 퀘이완이완 중국의 네 번째 선수 연기합니다. 작년도 세계선수권 나루운동에서 1위 차지했던 선수인데요. 1m 45cm 35kg 귀엽다는 느낌이 드는군요. 체구가 아주 적죠. 연기 기대고 있습니다. 2라운드 뒤돌아 몸표 공중돌기 비난 위도가 되겠습니다. 퀘이완이완 점프 교차 점프 링 점프 연결 시리즈로 보너스를 받겠습니다. 다시 360도 돌아서 320도 턴 자 뒤쪽으로 뒷백핸드 백핸드 몸표 공중돌기 백핸드 연속하고 몸표 뒤 공중돌기를 실시하였습니다. 뒤난 위도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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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백핸드 몸표 공중 백핸드를 실시하였어요. 여기서 조금 불안정하였습니다. 상당히 어려운 연기라는 느낌이 드는군요. 네 여기서 믹스 시리즈를 지금 하였습니다. 평균 자세 잡고 앞으로 여기서 다시 점프 한 바퀴 320도 터로 뒤돌 백핸드 하였습니다. 어려운 난이도죠. 좋은 연기 구이완요안요안 자 내리기 직전 어떤 연기가 나올까요 라운드 업 두 바퀴 예전 공중돌기 첫 끼가 조금 불안하였습니다. 그러나 이 선수의 만족한 표정이죠. 그렇죠 네 상당히 귀여운 모습이네요. 어휴 내가 했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. 아주 만족한 표정을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.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연기의 구성이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. 실시 중 조금의 실수는 있었으나 큰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감점은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구이완요안의 경기 모습 다시 보시죠. 360도 차려서 뒤 공중돌아 내리기 이제 내리기 직전 내리기 라운드 업 2회 공중돌기 착지가 조금 불안하였습니다. 그래도 웃는 모습이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선수예요. 구이완요안 계속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. 9.750이 지금까지 중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였는데요. 리우슈안의 점수가 9.750이었습니다. 그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올 것인지 착지에서 조금 불안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은 다섯 번째 선수 초우두안 선수의 점수의 초우두안 선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. 이제 여섯 명의 선수가 평균 대 경기를 펼쳐서 그 중에서 다섯 명의 선수의 점수가 집계가 되겠죠. 구이완요안 아직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중국은 첫 번째 9.225 두 번째 선수 리우슈안이 9.750 9.250이 나오는군요. 착지 부분이 컸나요? 실수가? 네, 착지 부분도 그러고 아주 난이도에서 완벽한 연기가 되지 못하고 구성상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보였습니다. 초우두안